추첨 결과는 당첨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메르세데스 카드는 국내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쉽을 통해 차량을 구입한 고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멤버쉽 카드로 특화된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자사 카드 고객 및 가족 1,500명을 초청 내년 1월 23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빈소년 합창단 신년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메르세데스 카드 고객들은 오는 31일까지 메르세데스 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600명, 동반인, 가족 포함 1,500명에게 신년 음악회 초대권이 제공된다. 메르세데스 카드 고객들은 고객 포민과 동반인 1인 또는 쌓인 가족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